주말과 휴일 등의 효과로 4천 명 아래로 낮아졌던 대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그제 기준 2배 가까운 6,816명으로 늘었습니다. 대전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6,613명으로 일주일 넘게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,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여전히 80% 안팎을 넘나드는 등 병상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세종에서도 그제 하루 1,796명이 확진됐고, 충남 지역 확진자도 다시 1만 명을 넘는 등 주말과 휴일 사이에 확진자가 줄었다가 느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